경기 연천군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 중 전봇대가 쓰러지며 인근에 있던 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30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연천군 전국역 인근 전봇대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이 전봇대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봇대는 인근에 있던 신호수 60대 남성 A씨 위로 쓰러졌고 순식간에 고압전류에 감전돼 심각한 화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